아 으 으 으 으 으 잘 가라 친구들아 어 내일 다시 보자 아 조병태 왜 오늘 인간 임혜룡이 생애 최고의 날 아니냐 왜 오늘 선생님한테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 아냐 내가 아 오늘 수업 시간에 연애편이 쓰다가 걸린 건 누구야 임혜룡 뭐지? 아 선생님 뭐 잘못만 있으면 저를 찍으세요 우리 반은 사고치면 너 아냐 인마 저는 굉장히 무방학생이었어요 너 아냐 이거? 아 저 이런거 누구야 뭐야? 뭐야? 왜 그렇습니다 이 시계 임혜룡 받던 이어 봤나 이 자식이 뭐가 든가 뭐가 든다고? 그럼 뭐 조용히하고 자 오늘 너가 쓴 연애편지 공부보다 더 좋아했던 모양인데 읽어봐 조용하게 들어봐 선생님 잘못했으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읽어봐 인마 아니 선생님 제가 큰 소리를 읽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선생님 못 읽겠다 이거야? 아 선생님 내가 읽어줄게 아 선생님 진짜 이거 이 자식이 이리 나와있어 투 자에게? 전자나 삼각하냐 인마 어? 자씨는 정말 뷰디 포, 포래요? 스프리나 제도를 알면서 여행 편지 써 인마 어? 시끄러 자식이 불량스럽고 가망성이 없는 해롱이보다는 제가 백배 낫잖아요 친구들 둘이 임혜룡 네 일어나와 너는 안 끼는 데가 없어 안 끼는 데가 아니 저는 그냥 여기 임혜룡 나오잖아 인마 아이 저 하여간 너는 사사건건 다 껴 너네 둘이 말이야 말이 필요 없고 내일 아침 조회 시간까지 반성금 백장씩 써 갖고 와 아니 저 전 쓸 일이 없는데요 너도 여기 나오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앉아 자리에 어차피 내가 쓰잖아 앉아 인마 네 앉아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나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우리 반 애들 지적받는 거 제일 싫어 알았어? 네 정답하지마 오늘 청소 한 번 오고야 너네 둘이 청소 넣는 거냐? 네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검사 받고 알았어? 네 내일 봐서 고소 갖고 와 네 알겠습니다 걸러내리러 와봐 차 너 그럼 지금 달짜한테 쓴 거지? 내가 뭐 달짜 씨 말고 쓸려다 오리냐 달짜 니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거기다 걸고 넘어가냐? 뭐 가망성이 없어? 어? 자식이 보니까 이제 아주 애정 때문에 우정을 내팽개쳐 아니 그런게 아니고 뭐 그런게 아냐 그런게 아니고 뭐가 그런게 아니구냐 달짜 씨가 내 마음 좀 이해해줄 거 같아 알씨가 알씨가 하여간에 너는 언젠가는 우리 둘의 의정을 너는 배신할 걸로 내가 믿고 있었는데 나는 너 같은 애 정말 싫어 너 빨리 가 정청행이야 인마 너 이번에 한 번 봐주는데 앞으로 거기다 나 결부시키지면 알았지? 고맙다 혜롱아 나 더 조심해 너 너 일로 와봐 너는 나한테 찍히지 아홉 번 안에 노트에다 다 적어놨고 열밤 체험은 정말 너 공부해 야 야 이것들이 정말 왜 이러나 빨리 가 저 혜롱아 내가 오늘 사과하는 의미에서 달짠 학교에서 불우이웃도끼 이들빵 찾아가거든? 내가 병태 빼고 너와 빵 사께 가자 같이 가면 어때 이것들은 안 가 안 가 같이 가 안 가 정말? 안 가 너 정말 안 가지? 가 따로 와 어휴 잘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어 이제 여기 빵 12분에 너 단팡죽 열 그릇 야 야 야 너 미쳤어? 너 니 맘대로 주문하면 어떻게 해? 어때 좋은 일 하자는 건데 너 만성남 니가 다 책임져 걱정하지 마 수미야 노래 저희 1인방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보답으로 노래 한 곡 들려 드릴게요 네 방금 쳐주세요 들어와 들어와 여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야 야시구야 아 병태야 그냥 저쪽에 앉아 네 야 좋다 응 달짜씨 여기요 빵 좀 많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사는 거예요 네 경례씨한테는 안 팔아요 아니 저도 오늘 손님으로 온 거예요 빵 주세요 네 뭐 달짜 경례가 빵 산다잖아 왜 빵을 안 팔아 사람 봐서 파는 거야 뭐야 해롱씨가 팔려면 풀어야죠 아 참 난 내 돈 갖고 내 맘대로도 못쓰게 하냐고 니가 지금부터 장사 좀 하고 동계사 좀 해 너는 뭐하고 해롱씨였으니까 해롱씨랑 놀아야지 오 달짜씨 저 소원 있어요 네 얼굴 좀 보이지 마라 정말 아 참 아 참 아 자 시규야 어 왜 잠깐만 왜 야 근데 있잖아 저 뒤에서 노력해 예 어 여기 가게 분위기 맞추려고 어 분위기 때문에 하는 거래 분위기? 어 분위기가 맞냐 지금 이 노래가 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다 빵이 넘어가니? 이만 여기 마자 고맙습니다 제가 빵집에 어울리는 노래 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으 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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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Suzanne! 뭐하는거예요... 채 홍씨... 회원님들 다 나가잖아요! 우리 도와주러 온거예요? 방위하러 온 거예요? 아니... 분위기가 맞잖아! 빵! 노래냐... 가만히 앉아계세요! 그러면... 영아 알죠? 알아요! 용대에요 용대! 아 아 아 아 아 아 기조 타 아 아 아 여기 뭐 빵치 으 9 르 어 야 근데 니들은 고등학생 같은데 공부만 여기서 미팅아 예 아니 그게 아니라요 불의 도울려고 일일 방치 하는데요 뭐 뭐 Twil 빵집이 아 뭐 아 아 정말 달 자시가 맞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빵을 파는 겁니다. 야야야야야야야. 뭐가 중말이야? 야, 도와줄 테니까 우유 좀 가까봐 너. 야야야야, 그래. 분위기 좋으니까 말이야. 단팥빵하고 먹던 빵 말고 단팥빵하고 도라스 빵 뚫린 거하고 찹쌀떡하고 좀 가까봐라 우유에다가. 아저씨들한테 빵 안 팔아. 나가세요, 빨리요. 이 쟤가, 빨리요, 깐다. 어떻게 해. 야야야야, 이대로 살아나서 알아서 해결해. 경례씨, 저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럼요, 저는 오직 달자씨 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심해주냐? 저는 달자씨만 좋아했지 힘은 없잖아요. 왜? 경태야,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빨리 나가서 해결해봐. 그래, 알아서 내가 해결할게. 이거 보세요. 저 대충 불리기는 알겠지만 나는 당신들 참 싫어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 싫어하니까 당신들 빨리 가. 못 가. 혜롱아, 어떡하냐? 혜롱아. 어, 단축 떨어졌다, 야. 네가 들고 있어, 좀. 이런 건 내 책임이지, 뭐. 저기, 혜롱아. 안녕하세요, 깐파 여러분.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계세요? 좋은 일 하는 데가 오셔서 이렇게 방해하시면 큰일이에요. 야, 계세요면 계세요지, 계셔요는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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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꾸 이러시면 피차와 불행한 사태가 철회되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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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무슨 한 번 갔다 놓을래, 제 자리에? 그냥 혼자 갔다 놓으셔요. 그래, 그래. 내가 뭐 오늘만큼 내 혼자 갔다 놓는데. 뭐야? 그러면요, 조용한데 가셔서 한 번 을려 보여요. 일로든지 뜨든지, 어? 한번 나가서 한 번 해보자, 어? 어, 어, 어. 먼저 나가서. 야, 혜롱아. 영영아. 그리고 빵들 많이 패셔요. 그렇지. 혜롱아. 혜롱아.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제가요, 솔직히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참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혜롱이가 있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내가 진짜 자신 있었어요, 내가. 시끄러워요. 여자를 좋아한다면서 그 정도도 해결 못해요? 알았어요, 내가 갔다 오기 걱정 마세요. 야,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하나 있어봐, 혜롱이 좀 있으면 올 거야. 아니야, 내가 나갔다 올게. 어? 어떻게 해. 야, 야, 야. 야, 혜롱이 온다, 온다, 온다. 어, 어떻게 해. 혜롱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머, 어떻게 해. 혜롱이 신나 쳤나 봐. 어떡해, 혜롱 씨. 어떡해, 혜롱 씨. 어떡해, 혜롱 씨. 달자야. 너 때문에 더 통증이 와, 뒤로 가. 야, 혜롱.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혜롱아. 야, 내가 이 정도일 때 쟤들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너네. 아, 그래야, 천천히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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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혜롱아. 너, 야. 너, 니가 빌었으니까 이 영화가 그 정도 해 준 거지? 안 그랬으면 많이 맞았다. 알고 있어요. 어, 가셔요. 앞으로 잘하라 말이야. 야, 앞으로 동생을 때리지 마셔요. 야, 해, 인마. 야, 혜롱아. 맞을라.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야, 여학생들 앞에서 내 영화 한 번 돼볼래다. 완전히 오늘 난 멍 돼버렸다. 도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뭐 하기는 좀 있으면 대학 입시 아니여? 네. 그러니까 그 점 박앤세일을 하고 딱 그거를 갖다가 그리고 명필 아니냐, 명필. 도사님. 그거를 싹 하니 붙여놓으면 어떠냐? 박앤세일이 뭐예요, 박앤세일이지. 어떻게 바뀌었냐? 바뀌겠냐. 네. 그럼 붙이면 되지, 뭐. 요걸 갖다가 딱하리 붙여놓고 그거 내가 그 얘기했지, 그? 네. 그 저 여타구고 준비하라고, 요거자. 네네. 이걸로 해서 붙여놓으면 되잖아. 박앤세일이에요. 자. 밖에다 툭 붙여놔요. 여타구고 자, 부적들 해서 다 준비해놔지. 준비했어요. 어, 그래. 도사님. 어?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나? 들어왔요, 들어왔요. 들어왔요. 아, 아, 아. 실례, 실례합니다. 실례, 실례하세요.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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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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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알고 왔죠? ㅊ- 언어라, 알아, 알아! 장난해. 대학 입시 때문이지? 어머. 조직짓 깨신던데. , 우첵신리가요? 그럼, 자, 부재 신의 씨이요. 자녀분께서 이번엔 대학 시험을 못 냅니다. 어떻게 붙겄습니까? 아니, 따 이거, 이런 말. 우리 애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아세요? 전기도 1, 2등 한다고요. 이거봐! 전국에서 1, 2등을 해도 운이 없으면 턱 떨어지는 법이요. 나도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모야 이 꼬리인 거 아니야. 조사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지. 뭔데요? 예수님. 네 조사님. 시험 볼 때 이걸 이마에 탁 하니 붙이고 보면 탁 붙어버리는 거네 요게. 이게 뭔데요 요게 내가 개발한 엿 파스네. 엿 파스네. 그럼 이걸 딱 붙이면 시험에 딱 붙는다 그 말이지요? 딱 붙어버리지. 아 이거 근데 얼만데요? 이거 5만 원이네. 뭐가 그렇게 비싸. 이것 봐 이게 보통 여수로 보이지. 근데 이게 나 특수 이번에 개발한 여시네. 요게 삼천도씨에서 고온으로 이게 냉동시켜갖고 참 무방부제 무사 칼이 내서 탈수기를 통과한 것 같아. 그럼 여시네. 너 요걸 탁 하니 붙이면 탁 하니 붙어. 정말 딱 붙이면 딱 붙는다. 아이 그럼. 그럼. 에이 그럼 뭐.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이마에다 이렇게 탁 하니 붙여줘야 되는거지. 네? 아이 그럼 뭐. 한 두 개 주세요 그냥. 두 개 가져갈라오? 예예. 미쓰림. 서두세요. 10만 원. 10만 원.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개요. 주세요. 네. 미쓰림. 다음 선생님 또 오라고. 네. 다음 선생님 들어오세요. 너가 나. 너가 나. 너가 나. 너가 나. 실례, 실례합니다. 실례, 실례하세요.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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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도사님. 무서워. 무서워. 아하하하하하하하. 떨어진다 떨어져. 떨어져요? 떨어져요? 뭐해요? 아니 또 떨어져요? 그럼 또 떨어지지. 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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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니가 봐 이거. 저 귀신의 씨였어요. 예? 아 그 조상 중에서 과거 시험에 떨어진 조상이 붙었네 아이고 도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 아이고 어떡하긴 방법이 있는데 있긴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있는데 써볼랑 하나 꺼내라 부족하나 네 도사님 요거를 이마에 탁하니 붙이고 시험을 치면은 탁하니 붙네 그럼 얼만데요? 이거 5만원이야 뭐 이렇게 비싸 아 이거 봐 이게 효염을 볼 텐가 아이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이고 너무 이쁘다 무서워 무서워 아 너무 이쁘다 아이고 됐어요 됐어요 그걸 딱 붙이시면은 시험보는 학생 탁하니 붙습니다 그럼 아휴 내가 5만원이면 어때 귀신을 쫓아주는 거 6만원 6만원 만원 팁 고마워요 반주인 반주인 야 또 오라 그래 이거 오늘 너가 난다 너가 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 disabilities Clyde ko 너무 이쁘다 아니 신생 어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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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micro Enang Not 아 어라자 아야 여팔스 3 fel 정말로 떨어지는 그 앞aid 자라 정살과 8 살아대 단위 아이닥 입시 떨어진다 뭐가 잘 돼 아이저 대학 이 씨가 아니고요 사실은요 자기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찐득이 찐득이 그런 진드기가 정말 요번에 떨어지는거죠? 그럼 대학입시가 아니고? 그럼요! 나가! 미스장님! 대학입시생들 그 보러 온 사람들만 하라니까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누가 원 별 필요도 없는 이상한 사람들만 오고 말이야 또 오시네요! 아이고! 저 어떻게 알고 왔어? 아이고! 정신이 안 돼야! 워낙 바쁘다 보니깐요! 나 자세 좀 취하세요! 자! 무채신이시여! 아주 참 중년의 아저씨께서 오셨습니다! 막내가 대학시험을... 막내는! 왜 아들인데? 대학입시를 오신거 아니에요? 대학입시를 내가 볼라고 왔어! 아니!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어리야? 56! 아니 56에 대학시를 오신게? 네! 알았습니다! 자! 이거 참 많았답니다! 어떻게 이번 시험에 턱! 칼이 붙겄습니까? 아리띠이! 아니네! 아니네! 이거 어떡하나! 아니! 그럼 내가 떨어진다고! 아! 떨어지지! 아니요! 다시 한 번씩! 방법은 있어요? 붙게 하는 방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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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방법! 두 쪽 하나 꺼내봐! 대부사님! 저 이거 하나 딱! 칼에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 얼만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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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이거 보세요! 학교에 붙으세요! 2번에! 오래 떨어진 대비야! 네! 내 자리나 보지 뭐! 그 돈 갖고 소주나 좀 먹어야 되겠어! 됐습니다! 됐죠? 5만원! 저런 손님들만 드려보려고요! 단백이 주세요! 지금 사람들 많이 밀렸지! 볼게요!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는 돈 못 벗겨서! 다 대거리로! 5인조씩 들어오라고요! 들어오세요! 5인조씩!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안 드세요! 아유, 부수어주세요! 그 용이 여의주를 들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을 하다가 절벽에 머리를 팍 받고 기절하던 진흙으로 폭 빠지는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꾸셨어요? 꿈자리가 좀 지숭숭한게 이게 좀 이상해 근데 도사님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이 대학 입시 발편 날이에요 발편 날이냐? 네 빨리 도망가야 될 때가 왔다 여보세요? 저는 미시 가차가 매일 심각하다 어디갔어?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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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도사해 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왜 뭐해요? 그래, 오늘은 기필코 헤어지는 거야. 발국 씨, 미안해요. 오다가 좀 책을 사느라고 늦었어요. 무슨 책인데? 예뻐지는 비결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정말 이 책으로 예뻐질 수 있을까요? 그럼 예뻐질 수 있지. 어떻게 해요? 높이 쳐들어봐. 얼굴로 가까이 대봐. 훨씬 낫다, 야. 영숙이 한 잔 할래? 저 술 못해요. 괜찮아, 한 잔 해봐. 진짜 못 마셔요. 내 숨 떠니, 지금? 안주 없이 진짜 못 마신단 말이에요. 안주 좀 시켜요. 영숙이, 나 사실 영숙이 만나기 전에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다. 참 좋은 여자였는데, 사소한 오해 때문에 헤어지게 됐지. 난 그 오해가 뭔지 알아요. 아니, 영숙이가 그걸 어떻게 하니? 그때 그 여자랑 달국 씨 사이를 이간질 시켜놓은 게 바로 저거든요. 거의 저 때문에 생겼어요, 달국 씨. 니가 이간질 시켰니? 좋은 여자였는데. 달국 씨, 슬퍼하지 마세요. 전요,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달국 씨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고맙다, 영숙아. 너라도 있으니까 내겐 정말 큰 집만 되는구나. 제발 좀 심각하게 얘기 좀 하자, 영숙아. 좋아요. 저도 한 잔 주세요, 그럼. 좋아.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달국 씨, 우리 집 강아지 세디 알죠? 응, 강아지? 네. 그래. 어저께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 강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전 집 안에 막 다 뒤졌죠. 그랬더니 저녁 밥상에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저랑 안 됐군. 식구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자. 난 너무 슬퍼서. 그래서 어떻게 했니? 국물만 먹었어요. 국물만 먹었니? 국물이 지인국인데? 네가 자꾸만 이러니까 내가 널 떠내보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요?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그럼 제가 소인가요? 저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아요. 난 9시까지 외양간 가봐야 해요. 너 나 자꾸만 화나게 할래? 알아요. 안주빨 때문인가요? 난 원래 마당발에다 안주빨까지 커요. 영숙아, 그래 너밖에 없다. 정말요? 그럼 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 이 세상에 나한테 맞아서 죽을 여자는 너밖에 없을 거야. 알았어. 영숙이 삐졌니? 아저씨, 저도 한잔 주세요. 고마워요. 사랑의 아픔을 겪고 계시군요. 제 마음을 아주 꿰뚫어보시는군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수학 문제처럼 딱딱 정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 단테의 사랑을 아십니까? 단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는 베아트리제를 사랑한 단테. 어머. 참으로 아름다운 눈을 가지셨군요. 고마워요. 제가 사랑했던 여자도 당신처럼 그렇게 아이 같은 눈을 가졌는데. 사업 때문에 그만.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 저도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여쭤보세요. 근데 저쪽은? 저쪽? 몰라요. 저 누구세요? 몰라요. 저쪽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은 누가 아실 겁니까? 나 이렇게 술 먹다가 갈라져서 먹는 거 제일 싫어, 이거야. 계산은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이게? 아이고 참. 이란, 이란, 이란. 김건! 이거 오징어가 다 맨날 회 찌러 가자. 영숙이 이리로 와. 나 오래전부터 결심했던 건데. 나도 이런 말 하기 괴로워. 알겠어요. 어? 난 달쿡이가 이 포장마차를 불렀을 때부터 짐작했어요. 미안하다, 영숙이. 괜찮아요. 달쿡씨. 어?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뭘? 그러니까 달쿡씨는 나보고 실값 개선하라는 거 아닌가요? 응? 내가 낼게. 형숙아. 내가 낼다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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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낼게. 또 내야 돼. 내가 내야 돼. 자, 아저씨. 계산이요. 9800원입니다. 저 여기요. 근데 저 잔돈이. 화이트했어요. 고지면 회를 찾아. 영숙이 정신 차려. 술값 내가 냈어. 냈어요? 그럼 이제 가야지. 쌀쿡씨. 가자. Woo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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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말해요. 그리고 제발 그 김병장님이요.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연주 좀 하려고 그러면요. 와가지고 안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말해요. 그리고 왜 남이 올게는 만들어가지고 그 저 볼륨 다 고장내드리고 말해요. MC나 좀 잘하면 좋겠어요. MC나. MC 니 말해서 그 얘긴데 그때 곽상상이 내려와갖고 MC의 약자가 먹고 한켠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소가리 곽상상님이 워낙 무식해서 그냥 넘어간기지. 안 그랬으면 을만 죽었을끼도 아마. 야. 야 이 병사. 니들 뭐하는거요. 어디 봐라 깡통. 예. 와그라노. 아 얘들이 신경 붕기 잡고 있시오. 뭐 붕기 좀 잡으면 어떻나 이만. 아이 김병장님이 지 새끼라고 건드리지 말라 그랬시오. 지 새끼? 예. 얼라더라. 네. 확실하게 닫거래. 나왔습니다. 정신을 한번 잡겠습니다. 민아. 자 좀 하고. 네. 맛있게 잘 먹었다. 아 뭐 정병장님. 앞으로 이 김병장이 있는 한 제대한 식탁까지 제가 종종 매점에 모시겠습니다. 여주쇼. 여주쇼. 김 위장님. 네. 병장 진급을 저희 쫄병들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 김. 좋았어. 벌쇼. 편의쇼. 편의쇼. 아 내가 이 이제 병장이 됐으니까 진급 소원 저기. 소감을 간단하게 얘기하겠다. 나는 말이야 원래 군대 오기 전부터 말이야. 이 상병까지만 쫄병들한테 신경을 쓰고 병장을 딱 진급한 다음부터 내 모든 걸 열외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병장이 됐으니까 니들 이제 푹 열심히 군대사활하면서 봄날이야 봄날. 알았지? 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지켜야 예의 또 군기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편하게 해주겠어. 알았어? 네. 알았습니다. 괜히 걱정한 거라고. 괜히 걱정할 거야. 이 짝들이. 야 인마 고참 얘기인데 어영부영 움직이고 있어? 쉬는 것도 어느 한 돈으로 줘야지. 이렇게 움직여? 인원. 인원. 김하욱이. 네. 병장 김하욱. 병장 진급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장 진급. 그리고 너 상병하고 이 병장은 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너 알지? 네. 병장하고 상사하곤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분이 똑똑해. 전체 수박. 수박. 자 이번 공연은 말이야. 너희들이 알다시피 중요해. 이번에 저 인기 탈런트를 내가 어렵게 소별했어.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너희들 알지? 지난번에 조상사 안 되지 않냐? 자 이번에 어렵게 재주만은 저 인기 탈런트 유통 씨를 내 소별했어. 유통 씨? 자 유통 씨 들어오시죠. 네.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 대원들입니다. 야 인물들이 흔하네요. 이 아저씨 뭐 참 국방부 예산 많이 들어가겠다. 자 유통 씨가 이 재주가 많다고 그러니까 김한국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연습 똑똑 떨어지게 하라. 알았어? 네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말이야. 공연 진행비 타러 가셔야죠. 네. 연습해 알았어? 자 수고하십시오. 자 철학. 병장 김한국입니다. 아 예. 유통입니다. 이 경국이요. 유통이 형님요. 내 이 광안내 돈까스 아닙니까 형님. 아 돈까스. 형님요. 술을 말아 맞춰 먹이는지. 찌리 같고. 찌리 같고. 찌리 같고 인사 못 드렸습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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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왔습니다. 군대 왔습니다. 어. 아이구야 공격받 때는 내 진짜 군대 왔나. 네 왔습니다. 아이구. 반갑다 이 사람아. 항상 하지 않으ном 아따. 애야. 예. 알아요. 알지로. 예. 개그맨 배송송 모르오? 어허. 이 사람다 야 야. 연애도 이런 게 있어가 안 되겠네. 한국의 3대 스타. 첫째 스타 나오나. 둘째 스타 유통. 개그맨 배송송이 모르오? 아이고 다 보라. 참 너. 그러면 얘는 잘 알고 얘가 사실 잘 알아요? 아유 그라모 알아요? 잘 모르는데 아유 유태욱씨 그나저나 말입니다 내일이 공연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교만시 봐라 그럼 일단 국군 아저씨들 수고하시는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게 주목적이니까 흥이 나야 되거든요 흥이 날려면 내가 앞에 딱 차고 나갈 때 뒤에서 박자를 얼방지기게 맞춰줘야 되는거예요 알겠는 겨우 잘생겼다 고려만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좀 봐야 되니깐요 좀 한번 해보실래요? 연습을 직접 하자고 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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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저 왕년에 내가 응원했던 그 내가 또 부산 갈매기 아이오 갈매기 박수라고 알려드립니다 자자자 박자를 잘 맞추세요 갈매기가 납니다 아 다른 뜻이 있지 내가 wrap Santa를 깨진 왜 모르고 보여 조선 천지 검수한 향어 쓴 바퀴 돌아보니 해 ум dx 서울 땅에 오니까 에어혜 변환 것이 있는nu谁 야 서울 하면 남산타워에 아 육산빛띵이 유명하고 부산하면 찰카치아 동백섬이 유명하고 광주하면 무덤산에 수박맛이 찔바 호포하면 유달산에 홍어회가 끝내기 황하면은 명일나네 자! 물가 맛있지라 잠시만 저 뭐 다른거 없어요? 잠깐! 네 세가지 다 하겠습니다 막 이왕 피해지는건 을방지기가 팍팍 피해지고야 그 다음에 이제 탈혁이 같고 남대문하면 생각나는거 정탈혁 그렇지! 남대문하면 옷장사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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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바지 두꺼바지 문대바지 청바지 맥바지 일자바지 유콜바지 조꾸라 조꾸라 아버지 바지는 호바지 부모니 바지는 문대바지 부모니 바지는 조꾸라 동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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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이다 비상 전 비상이다 연예인들도 열의 일명 없이 네오마에 가서 완전군장 16시 04분까지 저를 짚어봐라 장마가 저 빨리 저희 동씨 죄송합니다 저 비상이 걸려가지고 저 공연을 취소가 됐어요 전 내가 저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저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올라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잘 가세요 무슨 소리야 지금 나 가시는 길 아시죠 다음에 뵙시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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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참말로 아 바쁜 사람으로 이렇게 이게 뭐고 사람 죽이네 그냥 마 얼방죽이뿐에 야 더불어 와 이랬더니 뭐 벚꽁에나 갈란다 그 옛날 예의범절을 중시하고 여자의 수절을 최고로 치던 시절 처마 끝에 떨어지는 낙습물 소리 헤이며 푸름 청춘 기나긴 밤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던 열여삼대가 있었으니 어머님 그래 제가 씨 안 슬퍼보겠습니다 그래 응 간밤엔 두견새가 그리 슬퍼 우짖더니 동튼이 처마 밑에 까치가 지저귀네 떠나간 님 생각에 긴밤을 치세고도 버릇처럼 동구 밖으로 눈길 주는 내 마음을 어쩌리요 아 에미야 네 고충이 얼마나 심했으면 구구철절이 한숨만 페어 있구나 할머님 할머님 시에 듣고 싶사옵니다 어머님 시 한숨 퍼 주시지요 그래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 한숨 퍼 보겠다 예 한밤중 장밖에 가랑비에 내려 님과 사별한 지 온 40년이 흘러 님의 목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 천재 님의 모습은 내 눈에 아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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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진 가슴을 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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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어머님 구충이 얼마나 심하셨으면 이토록 흥분하셨습니까 아 그래 내가 그랬니 얘들아 오늘은 돌아가신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가야금 한곡조 타 보자구나 예 이쪽으로 오너라 예 자 시작하자 알 일요 일요 말 나 일요 일요 로 합니다 여러분 ount 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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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널 허 시오 어 예 으 아 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직업 속에서 사나세요 암행어사가 아니고 내가 무슨 암행어사야 직업 속에서 예 이거 마시는 거예요 쪽이 들어왔고 예 아 어디 감히 아멘어사를 빙자 하느냐 아니 하도 안 나오시길래 그래도 그렇지 못된 것 같으리라 그나저나 이 집에서 뭐 머슴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제 머슴 데리고 갔습니다 아니 모슴을 누가 필요하다고 한다 조기 새끼만 이면 새끼만 아니 왜 아유 어머님 보시다시피 제가 좀 몸이 허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썸모 딸님 그래서 제가 머슴을 부탁했어요 에이군 아유 이 짠 데리고 갔으니까 좀 보시고 저 앉아계세요 자 요거 좀 받으세요 요거 요것들 이게 뭔가 요게 채점판인데 괜찮은 머슴이 나왔다 하면 5점 만점 제도에요 5점 만점 자 하나씩 불러보겠습니다 자 어 5 o 자 번호판 준비해주셔 임 5 점 마찬cado 이carbon 이imir는 모자가 즈연 으 본 애파요 내보내게 다 된다. 자, 그럼 이번엔 3번 보시겠어요. 3번. 자, 3번이요. 3번. 이 고개. 아니, 모슴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누가 산적이 필요하다고 그랬나? 산적이라면 모슴인데. 아이고. 아우, 세상에. 어찌 이렇게 귀여워. 밤송이 토요랑. 밤송이. 아우, 귀여워. 하느님, 귀엽죠? 네. 이거, 이것도 아니에요? 보내거라. 야, 너 가랜다. 가. 나 대사 한 마디도 안 했어. 너 그리고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라며. 너 주인공이라는 바람에 내가 새벽에 잠 설쳐가면서 우리 집사람 데리고 나가서 이거 전부 준비하고 다 준비해놓고 왔어. 그리고 너 용순이. 뭐? 깎아 놓은 밤송이. 내 나이 50이야. 52목들 그래도 벌어먹기 위해서 머리 깎았어. 어이구. 너 다음부터 나 이런 거 부르면 혼날 줄 알아. 좀 경기가 약간 좀 이상해졌는데. 자네도 그냥 가게. 오늘의 할래. 변자로 시작하시는 분. 변? 변우민? 아니요. 변신성? 아니요. 변사떡? 아니요. 그럼 누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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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강쇠. 자, 변강쇠. 변강쇠. 완전 하이라이트. 변강쇠. 변강쇠. 어. 그건만. 헌, 헌, 헌세란 얘기요. 저기. 제가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전 이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충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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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치체니까. 좀 심하게 때리시네요. 그래. 그라저라 좀 이거 심은 보셔야 되시면 에이 영심이 있겠나 그래도 많이 를 연간 텐데 자 그래도 보다 담믄죠 예 짜분은 튕기는 힘이 있어요 야 절이 형은 이 정도 되죠 그건 뭐 또 해야 절구통은 이쪽에 절구통 절구통 아이오 어때요 아이오 이 보기 에 홀드 보내게 그냥 가시랬는데 뭐 못가네 뭐요 내게 하시라 니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인정이 뒤 나도 여기 오느냐구 여부 몇 분 졌어 왜 그래 그 그냥 맨손으로 여기 돌려보내요 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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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갑니다 여기 구매호 아이오 저 여기 겨울 만내요 봐주세요 이게 이게 뭐요 진문서에요 아 아 으 으 마 되자게 한게 뭐 있다고 헐떡살걸이 헐떡걸이 겨를 나이 답답한 놈들이야 그리고 무슨 군맹이를 풀어놔도 이렇지 않을 거야 야 도대체 좀 게임을 좀 뛰라 말이야 뛰라고 4 5 5 4 4 그러니까 지금 이에 우리 게임할 때 뛰란 얘기야 그리고 이건 무슨 선배 에 내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은퇴 하라고 으 감독님 저는 너무너무 운불 좋아하고 이 코트를 사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여지고 있어 그냥 신경쓰지 말고 체력이 안돼잖아 아들이 공격 드라건들 수리 들어오고 아들이 수리 아빠가 먼저 그때 공격 드라고 너 지금 어떻게 하란 얘기야? 감독님, 제가 나이는 박신자지만 이 마음은 종문주예요! 그러시고 계십니까? 야, 그러고 너, 너는 지금 가드 아니네. 가드는 이쪽저쪽으로 볼 배급을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볼 배급을 안 해? 너 여기 쌀 배급을 안 해? 아니니? 너 왜 키도 조그마하게 자꾸 점프하는 거야, 너? 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정빈이가 자꾸 저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가 뭔데 야한테 점프하라 말아 시키는 거야? 키 작은 사람의 점프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어요. 멋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NBA 농구 비디오를 빌려다 버리는 애끼네. 아직 안 나왔대요. 참 답답하구만. 그러고 이러노. 진짜 깜짝 놀라잖아요. 이 어떡해, 큰소리야. 너는 왜 게임하다 말고 자꾸 관중석 쳐다보고 서 있어. 허재 선수가 왔어요. 마, 허재도 선수고 너도 선수인데 뭐가 그렇게 궁금하네. 많이 아프잖아요. 아픈만큼 성숙해진다는데 얼마나 성숙해진다. 나 이런 답답하게 그래. 야, 넌 허재가 농구 허재만 할 거냐? 내가 농구 하자고 그럴 때 해. 허재가 농구 허잘때 하지 말고 알았어? 똑바로 해. 그리고 너, 현순이. 네. 너 지금 얼마나 시작된 지 얼마나 됐어? 3분 45초요. 마, 3분 45초야. 니 개인 파워로 몇 개야? 네 번요. 마, 그게 말이라데 선수가? 어? 너는 센터니까 니 골 밑에서 왔다 갔다 해 주면서 애들 교란시키다 리바운드 채주라 말이야 골 밑 슛을 하든지 알았어? 네. 네. 근데 왜 쓸데없이 상대편 선수들을 두드럽 해내놔? 힘으로 밀고 들어온데 자존심있지 어떻게 삼아요? 그걸 지금 너 말이라고 그러니. 잠깐만요. 참이러 왔습니다. 아, 여기 보면 니 위치가 여기 아니네. 왔다 갔다 해 주라 말이야. 너 우리 팀에서 제일 비싼 선수야. 너한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아네? 정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너 열심히 좀 해 주라 말이야. 우리 오동우동 주식회사의 별이야 너는. 근데 쟤들은 좀 하라고 말이야 좀 하라고, 알아서? 좀 답답하라 드려 그러고. 야, 공중개 줘. 니들 오늘 슛이 양 엉망이야. 딱 공이 넘어왔잖아? 그러면은 딱 니 씹을 받아갖고 토스를 해줘야만 이 세트가 스파이크를 하든지 그럴 거 아니야. 대구에, 이거 배구볼이냐? 브라켓을 이렇게 딱히 앉아. 너 지금 배구 코치야? 뭔 코치야? 그리고 너희들 정말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마는. 오늘 만약에 이 게임 치면은 나 지금 여기서 당장에 옷 벗을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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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무슨 생각들 하니? 감독 관둔다는 얘기야. 나의 자그마한 소망이 한 가지 있다. 나도 다른 팀 감독들처럼 우리 팀이 우승을 해갖고 많은 관중들 앞에서 행가리 한 번 받아보는 거야. 이게 나의 거의 작은 소망이에요. 알았네? 네, 알겠습니다.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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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나가자. 으아. 백장구. 네. 뭘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어? 우리 아들놈의 일기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부자지간의 통 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아들놈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는 겁니다 어리 아무리 자기 아들에도 그렇지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건 나쁜 겁니다 전 정말 좋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난중일기요 난중일기요 아 일기는 보지 말란 말이에요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된다고요 그 난중에 난중이란 사람이 알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런 책은 꼭 보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보지 말란 말이에요 장군님들 이렇게 한가롭게 노닥될 때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번 당산동 전투에서 적의 진직까지 지하터널을 뚫다가 바로 이 집에서 붕괴되는 바람에 적의 진직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예 누구 책임이에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대요 지난번에도 과천에서 붕괴됐죠 뭐 악재에서도 고거다 지어 동천동 에서도 고거다 즉 이거 언제 우리는 터널을 파면 무너지김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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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기를 듣자 하니까 이수신 양군이나 권일 장군은 계속 이기고 있다는데 우리 부대는 호건을 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됐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해 보내 봅시다 아니, 우리는 지하에 무슨 털을 뚫기만 하면 호건 날 무너지고 붕괴가 되니 이거 도대체, 이거 뭐 문제점이 뭐가 있기는 있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장군다이 대장군, 좋은 수가 있습니다 어, 뭐야? 원래 땅굴 파는 건요, 우리 전공이 아니잖아요 땅굴은요, 저 윗동네 애들이 땅굴 파는 거 선수예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하청을 부탁하는 게 어때요? 땅굴은 그쪽이 우리보다 낫긴 난데, 그쪽에다 하청을 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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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너 지금 아군이냐, 적군이냐, 어? 야, 야 너 같은 애가 태어날까봐, 이마 화장실마다 그 표가 있는 거야 실수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야, 이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마? 말이 되는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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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좋게 쓴 맛을 한번 볼래, 너 정말? 드라마! 말 되는 소리지? 어쨌든 앞으로 모든 공사는 기초 튼튼히! 그리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시오 시간이 걸려도 철저하게 하시오, 알았어? 예! 회의합시다! 예! 임전무태! 안전제1! 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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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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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여기가, 여기가, 인마! 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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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더 일하기 운동이 한창이잖아, 싸움지? 그런데 딱 30분만 더 일하라고 해도 악착같이 뜨고 아이고 미안, 오장군! 악착같이 거부하는 반시대적인 못된 놈이 있어! 제가 잡아왔어! 야! 아니, 30분 더 일하기 운동이 지금 범국민운동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예! 그걸 거부하는 그런 반시대적인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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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어라! 바로 이 놈이엽니다! 생긴 것도 아주 죄스럽게 생겼군요, 그래! 그대는 30분 더 일하기 운동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걸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냐? 저는 죽어도 30분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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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놈은 놈지! 국민 화합을 깨는 이런 나쁜놈.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술집 주인입니다! 아 그런데 아 이사람 요 뭐 우린 12시 영업 을 땅 맞춰야 하는데 뭐 30분 이 administrators 이 운동에역 행을 한다면서 30분 만 다 먹자고 먹자고 해서 안된다고 한 hype 빠뜨라 куп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4 struck fit 1 going 이런 느낌 자 저려야 1위가 숙 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서 흥분하지 말고 예 이건 churches φ schinger 가꾸나 예 아는데 12시까지 먹다가 이제 영업 시간 끝났다고 나가라니까 니가 30분만 더 먹자고 래곤거지 아 안주도 남고 또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뭉친 김에 야 인마 넌 도대체 아구리냐 저꾸리냐 너 도대체 어 어쩌 이게 하죠 야 나 인마 술집에서 인마 무슨 30분도 하고 그걸 보다 왜 적용을 시켜 팝 이사를 빨리 풀어 놓게 하라 그리고 상급 100만원을 내리도록 해라 아 대장군 100만원이 어딨어 니 월급 깔 거야 아 예 30분 더이아 논동은 절대로 술집에 적용시키지 않도록 하시오 알겠어 예 대장군 요즘 30분 더 일하기 운동의 근본적인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옛날 영국 속담에 보면은 노동이란 그 자체가 하나의 쾌락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요 좋은 얘깁니다 알았어 내 대장군으로서 한마디 남기겠어 앞으로 노동은 괴락하시오 그냥 하셔 예 힘들어요 뭐 아니 장군들도 높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데 니가 뭔데 니가 아이쿠 여성아 이거 따라라 그래요 전 30분이 아까운 여자예요 3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30분이면 공준전화를 열통하나 할 수 있어요 왜 열통하는지 아세요 그건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열통이 터지기 때문이에요 나는요 전화를 아주 오래 하는 여자예요 한번 잡았다 하면 세네 시간은 거뜬해요 하지만 어떨 땐 30분만 하고 끊을 때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건 전화가 잘못 걸려왔을 거에요 나처럼 남의 집에 가서 장난 전화 걸 때 국제전화를 하는 여자는 없을걸 헬로 예스 아이엠 장난 텔레폰 아이엠 베리 굿 메리 크리스마스 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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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거기 콱시 아이쿠 해상군 저도 30분 더 못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애랑이만 얘기하는 거에요 따라라 그래요 30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세요 초로 따지면 초로 따지면 1800초에요 왜 쓸데없이 분을 초로 따지느냐고요 그건 어릴 전부터 제가 초로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식초에 밥 말아먹는 놈은 저 하나뿐일 거예요 전 담배도 꽁초만 피운다 한답니다 정전이 되면 가슴이 막 저려와요 양초를 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호스톱 칠 때도 초만 먹어요 초 치면 초 나오잖아요 그래서 뻑이에요 야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제가 얘기할 때 쓸데없이 초 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초란 글자가 몇 번 나왔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관제옵소에 적어서 꼭 갖고 계세요 제가 시간 나면 찾아갈게요 뭘 임만 뭘 임만 뭘 임만 뭘 임만 내가 왜 이럴까 초조해 어이구 아 아무튼 내 말 잘 들으시오 이 연말연실 좀 타가지고 각종 범죄들이 다시 기승을 부릴 때가 됐어 아무래도 이 범죄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이때 우리가 이 민생체 안에 더욱더 신경 좀 쓰도록 하시오 각종 치기배들 이 범죄와의 전쟁 또 물가와의 전쟁 왠 놈 뭐 이렇게 전쟁들이 많단 말이오 이 수많은 전쟁 이거 잘 되겠나 하무요 환불해 의싸마 러시아 그리기 제보남들 그리도 그리기 에피소드 그리기 에피소드 그리기 그리기 에피소드 겹파 에피소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